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여당을 새로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는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통제나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심이라든지 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 타협이 된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2024년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또 그때까지 당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힘당이 이제 모습이 그렇게 상큼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김기현 당대표가 1959년생이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서울법대 한 해 한 해 이제 물론 윤 대통령이 워낙 재수를 뭐 사순인가 해가지고 터울은 많지만 윤 대통령이 60년생이니까 서울법대 그냥 나이차로 보면 1년 정도 되는 분들이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그런 발언은 아니고 아마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 같습니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현재 국힘당의 시도당 조직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총선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기자들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국힘당 내부의 사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4년 4.7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김기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이상직거른 국회의원이 물러나게 된 그 지역구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사건은 하나의 예화는 현재 국힘당의 시도당 조직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에 치러졌던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은데 김기현 대표가 전북 전주월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서 유세를 한 바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 에도 참석자가 불과 20여 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 시장을 지냈고 또 국힘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선거 현장을 찾아서 지원을 하러 갔는데 2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조직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물러난 정은천 전북도당 위원장이 마땅히 물러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화인 거죠 우리는 국민의힘에 깊숙이 속속들이 사정을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예화를 통해 가지고 유출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지금 많은 상태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무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투력도 떨어지고 야성도 없고 그래서 웰빙 정당이다 이런 욕을 그동안 많이 먹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성향이 강한 그런 국민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그런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외에는 지금 없으니까 거기다가 저 여러분들 좀 막무가내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더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화를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도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당연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소한 게 맞다 지도부가 강력한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눈을 감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손자를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자기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이렇게 눈을 감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이 헝클어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댓글을 남기신 바다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입도 뻥긋 안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어쩌면은 문제의 구할 정도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그냥 침묵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뭐 백약이 무효인 거죠 백약이 그래서 이 시도당 조직이 망가져서 총선이 어렵다 이것도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살아가면서 개인으로 뿐만 아니고 가장으로서 조직의 장으로서도 항상 명료하고 명확한 현상인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야 그다음에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는 시도당 조직이 망가졌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문제가 있고 그런 국민의 힘 조직을 가지고 총선에 맞서기 힘들다 이런 이제 논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도 일정 정도에 기여하겠지만 김기현 당대표나 국힘당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 전체가 이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공병호하고 제야 전문가가 다 맞춰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서는 2024년 총선은 기다려 봐야겠지만 결과가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아일보의 톱뉴스를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뭐 당신들 이거 봐라 이거 대선이 어떻게 치러졌고 2020년 4.15 총선이 어떻게 치러졌지를 당신들이 보면은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뭐를 잘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그걸 뭐 끝까지 그렇게 침묵하겠다고 하니까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wouldn't ev mau 창원 서랄 schreiben 닉